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사회 연예현상을 알려주는 상담심리학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. 오늘은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 현장입니다. 이제 우리 찬원씨 차량이 도착했는데요. 우리 찬원씨 차량이 도착해서 이제 곧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에서 우리 이찬원님이 엔딩무대를 진행합니다. 우리 조명선님과 함께 엔딩무대를 진행할텐데요. 자 이제 찬원씨가 내립니다. 우리 가까이선 찍지 못하구요. 멀리서 찍어서 우리 찬원씨가 왼쪽편으로 내려서 금방 우리 뒷모습이 보였죠. 그래서 우리 찬원씨 뒷모습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. 음악과 함께 한번 이찬원님 영상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함께 걸어갈게요. 함께 걸어갈게요. 우리 그렇게 약속해. 유난히 힘이 들던 날. 좋은 날 그 멋진 날 눈부신 그날에 꽃이 되어 별이 되어 내게로 다가온 당신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. 서울이네 울고 싶던 날 우린 그렇게 약속해. 운명처럼 연인처럼 내게 온 선물. 좋은 날 그 멋진 날 눈부신 그날에 사랑의 힘이 들렀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